지금 원래 먹으려고 했던 수육항정집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문을 닫았네요 그래서 지금 비주얼 잘 먹을 수 있는 꽃삼겹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쨔쨔 비주얼을 찍어야겠다 아우 감사합니다 비주얼에 밥 씻기자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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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 짠 뭐? 까꿍 아이고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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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들린거야 까꿍 비주가 닦는거야 잘했어 까꿍 까꿍 다 먹었어 이제 안먹어도 돼 응 안먹어 응 비주 맛있게 먹었어 응 다음에 또 맛있는거 먹으러 오자 응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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